신단접착제 쓰시는 분들 공감할텐데 자꾸 옆에다 두고 쏟아 그래서 핸드폰 쪼금 버렸어 제가 안식인데요 앵글라 땅 그래서 푸르타리로 사고다니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타닥타닥 우두둥이라고 하나 구매한 게 있어요 선물하기에 있어요 카카오톡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자꾸 나와가지고 소스러기가 가끔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조금씩 고정이 안되고 도착제로다가 순간화체제 바르는 거 있거든요 남친 사다준 거? 그걸로 조금씩 붙여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쁘게 우역 잡아서 부셔가지고 이거? 이거의 좋은 점은 진짜 캠프파이어 오닥불 소리난다는 거 충전기 동봉되어 있고요 한번 누르면 이렇게 지글지글 보소 모기 볶는 소리 같아 두 번 누르면 불만 켜지고 세 번 누르면 이렇게 막 타는 소리가 불멍떼들이 다 보이는 상태인 것 같아요 불멍떼들이 다 보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예쁘다 호절판 소리 같은데도 저는 3번 누르면 전 3번 누르면 생각나는 것도 진짜 같아 리얼 사운드 모음도 되게 캠프파이어트 아니고 불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 충전식 잭이랑 그냥 연결면 하는데도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는 제품을 잘못 사서 반품했는데 반품은 단순 변심이라고 안 해준대요 근데 후기에는 소리가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품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돈들어 오면 딴 거 낸 거예요 이건 일단 잘 때로 지쳤어요 혹시 소리가 안 나는 것 때문에 사는데 돈은 안 해드립니다 그럼 꼭 해볼까요? 그것이 리뷰는 오로락부 뭐 이런구나 오로락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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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더 분위기 있고 운치인 마음에 들어요 ASMR 딱 좋은데 굿입니다 추천해요 여러분 한번 사주세요 볶으니까 확실히 분위기 잘 나요 진짜 이쁘고 많이 들어요 꿋 복지점이 안 떨어지고 사회성이 발라줬는데 모양잡고 꼼꼼히 발라줬더니 좀 더 윤틱또 나고 모양도 더 이쁘졌어요 밤에 들어와 그리고 이제 분위기 작나는 것 같아요 아쉬운건 줘요 이게 좀 좋을데 이게 더 이쁘긴 하다가 자연스러워 바름의 풍nal색으로 다 달라졌어요 바다 이쁘다ice 이쁘다 좋듯 이쁘다 일반 시가맞죠? 이것도 도착해받아도 조금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근데 리얼리티 있고 현실감 있고 여기 사이에 껴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단가지들도 나뭇가지가 드는 게 좋아요 더 꾸밀 수 있어 됐어 완전 바쁘지야 바쁘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